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들어왔다! 여러분! 버니즈 분들! 리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니즈! 저희 오늘 OMC 무대를 보셨어요?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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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왕! 우왕왕! 헤하!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서 더욱더 행복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따라 응원법이 너무 잘 들려서 신기했어요! 그거랑 다님 오늘 스페셜 MC 너무 잘했죠?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닭 초콜릿! 닭 초콜릿! 닭 초콜릿!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옆에서 너무 그리고 이렇게 잘해주셔서 잘했습니다! 너무 완전 많이 긴장했는데 그래도 너무 잘했는데 재밌었어! 인간 마카롱! 인간 마카롱! 아니 오늘 그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스윗 퀸즈? 맞아요! 아 완전 단연이랑 찰떡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지금 되게 자랑스러운 언니들 엄마들 같으세요! 에이! 우리 애기들! 그런 거 같아요! 나는! 헤일이 엄마할래! 네 제가 엄마할래요! 그리고 뭐지? 우리 오늘 글쎄 디토가 1위를 했잖아요! 말도 안 돼 그쵸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진짜!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뭔가 막방 때 디토를 1위 한 게 너무 특별하고 소중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약간 울컥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디토가 1위에서 처음으로 우리 있는 곳에서 그래서 약간 울컥했지만 쏙 들어갔습니다! 버니즈의 얼굴을 보니 행복해졌어요! 와 근데 진짜! 진짜 저희는 무대 할수록 버니즈 분들 응원법 해주신 게 계속 약간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근데 엄청 뭔가 들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 오늘 저희 막방이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막방이어서 엔딩 포즈를 서로 바꿨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알아채신 분들이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 거 했는지 맞춰보세요 여러분! 너무 아쉬워! 맞아요! 다 앞에 있는 사람들 걸로 이렇게 착착착해서 했거든요! 저는 민지 언니 거 했어요! 맞아요! 민지가 혜린! 저는 팜팜 언니! 다 눈치챘지! 역시 우리 버니즈는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진짜 중간에 안무 포인트도 살짝 바꿨거든요! 맞아요! 진짜 살짝 반했어요! 근데 그게 보였으려나? 퀴즈 원! 그 너와 나 하고 토끼기!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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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기도 했었고요! 포즈 마지막 엔딩 다 마르면 어떡해! 왜 눈치챘셨는지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헐! 혜린이 잘 따라한다! 바로! 바로! 마지막 포즈 때 모두 하트를 했죠! 우리 원래 항상 V 했는데! 맞아요! 오늘은 특별하게 마지막 우리가 무대 이번 활동 쓰는 거여서 우리가 특별히 하트를 뿅뿅! 마지막 엔딩도 했어요! 뿅뿅! 근데 오늘 다들 머리 되게 약간 되게 레트로 느낌 있게 해서 너무 너무 귀여워 다들! 귀여워! 저 오늘 하니 언니 하니팜 언니 머리에 찔릴 뻔한 적이 여러번 있었어요! 제 약간 하니팜 언니 옆에 있으면 그 뾰족뾰족한 머리들이 제 뭔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 시점을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제가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요 슈어! 메이비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이따 한번 시절해 볼게요 저는 오늘 그거 했어요 뭐지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 얼음 갔던 사랑할 때 했던 그 시계 눈치 채셨을지 그리고 곰돌이 킹 반지도 했습니다 그거는 포인트 제일 개구리 킹 모르실 것 같아 검돌이 킹 아 아 아 포인트? 오 마이 갓 아 저는 오늘 포인트는 음 제 다들 오늘 스티커 붙이긴 했지만 저 오늘 무지개 스티커를 붙였어요 무지개 스티커랑 별 스티커 I had a rainbow 스티커 on my under my eye and it looks pretty 키티 키티 그 약간 약간 머리 이렇게 웅팔웅파 같아 하 no no it's like it's like like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it looks like spiky but it's not spiky 안 아파요 찔리면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혜인이는 포인트 아 저요? 아 저거요 저는요 저는 그 뭐지 완전 다 따은 머리를 했는데 약간 얼핏 보면 그냥 품머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다 머리 이렇게 따고 하나하나 다 따주셨어요 근데 이 머리가 공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머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얇게 따야 돼서 엄청 열심히 해 두셨습니다 단위는요 저는 어 이거는 단체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오늘 맨 그 토끼 가방 있잖아요 그게 진짜 너무 귀여워서 저 진짜 앞머리가 벗겨지기도 해요 어 이거 이거 아 그 토끼 목걸이 토끼 목걸이 요 힙해 힙 힙 힙한 힙한 토끼 아 맞아 그래서 저는 그 가방에 맨 게 가장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예 가방 가방 토끼 그럼 그린 씨 했나요? 맞아 저 진짜 처음으로 하셨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저희 방송국 할 했어요 했어 팜팜하니 언니 따라했다 그 머리 아 포인트 안 했네 아니 근데 머리 찌리는 얘기만 해서 가이즈 안 했어요 제 포인트 아 어 오늘 포인트는요 음 뭐가 있을까요 제 볼에 있는 하츠가 아닐까요? 어 진짜 볼살에서 튀어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어머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말이세요 원래 원래 붙어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어 원래 볼에서 하츠가 달아나고 사랑스러운 얼굴이니까 되게 멀리서도 오늘 잘 보였을 것 같아요 제 하츠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그 머리 하이포인트 했던 머리 아니에요 그리고 그 머리 하이포인트 했던 머리 아니에요 음 음 오 됐어 여러분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What? 여러분 들리시나요? 어 들리신다고 하십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혜린이까지 얘기했어요 포인트 어 네 근데 그 어 다 들리셨을려나? 아 제 포인트 몰라 포인트 얘기해줘 제 포인트 볼에 있는 하트고요 되게 반짝반짝거라서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네 아니 지금 해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러게요 선셋 한번 보세요 지금 지금 Look at th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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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작곡한다 매워 오 점에 취해달라고 하셨어요 왜요? 점에 취 아 저녁 메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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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하는 거 저녁 메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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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는 사람 어 어 어 어 어 카레라이스 오 맛있겠다 오늘 약간 카레라시 같은 날 같다 돈까스 카레 오 좀 화려하게 가려고 하시면 돈까스 카레 자아내님 아니면 볶음우동 오 그것도 맛있겠다 패스오브시 잔뜩 응 저는 김치찜을 추천합니다 오 오 항상 김치찜이었어 그러니 김치찜이 맛있잖아요 나도 이거죠 히히 진짜 맛있어 김치찜은 진짜 일주일에 계속 먹어도 즐기지 않아 근갈비 김치찜 디테일 오 그게 약간 제 좋아하는 오 오 아무튼 5월 통삼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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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느꼈어요 오늘 MC하면서 그 버니즈 분들께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시는지 아 그렇죠 아니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저를 이렇게 거기 핸드폰에 메시지 뜨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걸로 저를 이렇게 어 긴차 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많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근데 되게 뭔가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화이팅 해 주시고 이렇게 귀여운 메시지들을 올려주셔서 저도 너무 힘이 났던 거 같아요 진짜 나도 저번에 할 때 느꼈는데 진짜 약간 옆에 옆에 버니즈 분들이 계시면 뭔가 마음이 든든해져 그래서 나도 할 때 되게 에너지를 옆에서 계속 약간 든든하게 서포트 받으면서 한 느낌 예 exactly 땡큐 땡큐 진짜 응원해 주시고 엄청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버니즈 소중해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아 그 코멘트에서 It's cloudy 했는데 조금 클라우디한 거 같기도 하고요 It's foggy foggy It's foggy It's foggy It's foggy It's foggy It's here Anyway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번역하는 거 번역 번역 Love you 사랑해요 고마워요 버니즈들 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I love you 버니즈 I love you I love you 나 이제 너무 고생했어요 오늘도 감기 조심하고 지금까지 유진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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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요 또 봐요 고맙습니다